현재의 의학과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인간이 운동만으로 120세까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수명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유전적인 요소, 생활 방식, 환경, 식습관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만약 적절한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습관과 결합된다면 노화 과정을 늦추고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0세까지 살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의 과학적 연구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수록 건강과 장수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건강한 생활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